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디니아의 여왕제 카드에 대한 타로 조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래전 숨겨진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가디니아의 순백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상징했죠. 정원을 찾는 모든 이들은 가디니아의 향기로운 품에서 평화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의 아리엘라라는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가디니아의 순백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아리엘라는 가디니아 꽃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엘라는 정원에서 메일을 보냈고 가디니아 꽃과 함께하며 점차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꽃들로부터 사랑이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리엘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피어나며 진정한 사랑의 힘은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디니아 정원의 마법은 아리엘라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떠날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가디니아 한 송이를 품고 갔고 그 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가디니아의 정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교환만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평화와 감사에서 비롯되는 상태임을 상기시킵니다. 가디니아의 순백과 향기는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어루만지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가디니아의 순백과 향기는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얻었습니다.